못한다 방송 어?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예요? 그러면 자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예요?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야? 여러분 이제 재미있게 삼길 수 있는 민호 형이 할 거예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지시고 이제 마이크가 없어서 태민이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여러분 아 네 형 근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여기 어 그 여기가 어디길래? 오늘 그 여기까지 와준 거예요? 태민씨가 어 이제 곧 앨범이 나오잖아요 네 V LIVE를 한다고 했는데 강의가 너무 지금 핫하네요 불만 폭주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와서 강의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거 있잖아요 교수 조교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상 조교가 다 하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? 학교 맞죠? 네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기릿 dere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